날먹? 또 안되네? 이걸 니킥 강화를 해야됩니다. 기타 장화 장화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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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금강좌 나올꺼면은 장과 술 먹잖아 왜 이러는거야 대체 장화신은 사이리 장화가 쓰레기인거지 금강좌는 죄가 없다 장화가 쓰레기인거지 장화가 쓰레기인거지 inator 형상 쓰이는게 세력 더 밖에 없으려나 뭐야 왜 소리 안 나요? 왜 소리 안 나요? 연금 연 연금 애외하는 연금 쓸더쓸 모드 캐릭터 캐아루 배신 5장을 들고 시작합니다라는 상상을 해보았다.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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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는 배신자 약하드 약하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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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8 9 10 11 12 9 12 몇 20 10 10 10 9 10 11 11 10 12 아유 세상에 아유 고맙습니다 참치? 허미 아유 감사합니다 노령의 도상 뜬건 좋은데 제 것 거기 있어야 형상이 의미가 있지 독이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네네 이 어디라 버리기가 있어야 효과를 보는데 이거 먼저 먹어볼걸 총매 아니 독이 있어야 총매를 쓰죠 아니 독 독 독 독 독이 뭔지 모르시나? 아니 골칫거리 그럴 수도 있지 카드 하나 잘 안 보여서 혹시나 아골 해상도 체크했네 유튜브가 또 나의 1080을 배제했나? 이뻐서 아치 왜 자꾸 날벌레 달아 댕겨 너무 싫다 너무 싫다 헉 아니 근데 버리기는 어제 줌? 아니 24대 을 맞네 아 너무 싫어 진짜 개같은 갬 버리기 언제 줄건데 이 자식아 혹시 나 알것 같다 아니 연놓고나서 버리기 코빙이도 안보이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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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해서 이렇게 손으로 멀쩡하니 저게 뱅 이렇게 해외 아 잡았다? 대치웠나? 대치웠나? 아 이걸 억해지겠음 형상이 몇 턴인데 라고 생각했던 때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제게도 진짜 모기가 물어도 이거보단 쎄겠다 심장 잘 먹고 갑니다 왠전 룬피? 아니 왠전 한장도 아니고 왠전 두장이네 아니 두장으로 수환수를 하니까 나오지 아주 룬피 나오라고 고사를 지냈네 룬피 나오네 곡 하나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곡은 나오겠지? 근데 도기 안나오... 아야날 플래그 세우지마 룬피 불타라 이게 맞을 것 같기나 아무리 괜찮이어도 아야날 인간애기 너무 애매한데 너무 애매한데 곡말고는 안넣는게 맞을 것 같은 폭매 강화하고 왠전 나오면 아 왠전이란다 개도 나오면은 개도는 쓸거고 일단 소aku 2 9 1 1 2 2 2 1 2 2 2 2 1 노거리기 연동댁 어쩐가요? 안 돼요. 왜 그런 짓을.. 아 신경도 왜 이렇게 밑에 있어? 빨리 와. 님만 오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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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립 타임 이름이 정감이 안다네요. 블립 타격이었으면 바로 썼다. 그것도 뭐야. 더비시님? 광기? 는 좀 체력 44 됐어 사망 플래그인가요 아니 버리 비가 왜 없.. 는지 파일런트야 안쓴 물건 있으면 좀 버려 맹독이 독으로 안보이는 경지 맹독도 독인데 아니 그냥 형상만 쓰고 넘기는게 낫을까? 아니 그냥 형상만 쓰고 넘기는게 낫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형상을 써야되는데 아이고 의미없다 발놀림? 필요없어 어차피 유료 형상이야 폼의 강화 다 제일급하고 그 다음은 뭐 강화하지? 벤전 강화하죠 리얼 킥킥 얌마 가지마 용쌍 얌마 찹찹찹찹찹 찹찹찹 찹찹찹찹 찹찹찹찹찹 앱더우 내 향로 내 향로 이건 사기야 아니 버리기 의대 가냐고 상점에서도 한 개도 없네 드레기 게임인가 아니 총매 악몽 총매 어... 음... 됐다 안됐나? 됐네 딸기 예스 한단 도박 개도 강화해도 쓰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다른 것 보다는 개도 강화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는 함 어... 예스 한단 도박 쓰니까 속이 후련하네 이 좋은 걸 왜... 없애고 있었지 1300딜 하하하 하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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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츠류 사일런트 블리타임 락 다 꼈어요 포션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대로 들고 가는게 나쁘지 그 그 그 그 그 그 펑스텐 막대 줘봐라 까비 그이그 등흐튼인가 뭔가 하는거 좀 줘봐라 아 개아파 악 속은 어차피 해야되고 포션 빠지겠네요 도검진색 도검진색 도검진 도검진 까나요 대상에서 제일 말없는 복제 포션 악몽은 총매 써야되지 않나 2페이즈 있는데 뭐 안쓰면 당장 뒤지는데 도검진색 도검진색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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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타임 없으면 이거 쓰지도 못하는데... 분리타임 나올 수 있게 택을 한 바퀴 돌려야겠네. 정말 주저파하게 싸운다. 정말 주저파하게 싸운다. 불타... 불타... 불타 오르대... 아니, 분리타... 아니, 분리타임 어디갔어. 분리타임... поэтому... 와이씨 아 왜 이렇게 안나와 있잖아 대게 와 이게 게임이야 진짜 아 엇가도 정도꺼지 진짜 답은 같은데 답은 복제 포션 악몽 형상이었네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미래 쟤도 힐한다 근데 역겨우네 둘이서 싸우네 공허 그만 넣어 씁 어따 켜자 진짜 개추하게 게임한다 나 상필없잖아 어리기 찾아보자 예비 살짝 애매한데 그래도 지금 패 터지는 게 문제고 대외하는 연 볼 수 있으니까 반사신경은 어차피 패 터져서 쓸모없을 것 같은데 플러스 한 장만 쓰자 여기서 제접 와 왠전 왠전 첫 턴에 잡힘 게이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막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막기 전까지는 스킬 포션 총매 누구 줘야 됨 별로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긴하다 일어나 저러나 일어나 저러나 폭 좀 줘 아 진짜 이렇게 추한 음 저기 이렇게까지 추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 저번에 흔들려 계시게 하나 더 싸울 수 있게 근데 못사죠 텅스텐! 어.. 무색이 스킬보다 나은가? 아싸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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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포션이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형상 불타 에너지 안풀 에너지 몇 심? 스킬 웬만해서는 사봤다. 악촉 들어갈거고 복포영상 할거고 아니 총매야 뭐가 불만이니 이 버튼 약속해야 되는데 봉허가 이걸방면 아니 이거 자꾸 서순대네 집중은 남겨놔야겠죠? 연타 막아야되는데 연타 막아야되는데 아니 이겼다 아우 아우 이긴게 아닌데? 졌는데? 흫 아니 군대 군대가 턴당 2.8이면은 허위기가 아휴 내 쓰레기였네 네 너무 추사하게 했다 해시개봉대 룸핀데 이렇게 개고생을 하다니 해시개봉대 룸핀데 해시개봉대 룸피면 개돋불 하다먹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개돋만 쓰면 이기는 데가 아닌가 개고생을 하다니 이어서 경은 턴당 아휴 더